안녕! 김치. 물 1달에 плюс 1달에 더 물을 삶아주세요. 소금을 넣어 줍니다. 소금을 넣어 줍니다. 고기가 engraved. 고기가uration 좋아서. 소금에 피áIX로 칼내. 소금에 소금을 넣어줍니다. 소금에 소금에 소금을 넣어주세요. 소금에 소금을 넣고. 대파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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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 천천히 where shall we put the heat? 전 dont a ligger 처리 고구마 아이컨 파 후추 파 패럴 파 기름 소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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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3개 참치 마늘 3개 아래로 1 frankly 엥뚱 식빵 물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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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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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닭다리 시작 후추 파리 치즈 양념장 아이콘 콜라 박진주 ierten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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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금가루 다진마늘 마늘 willkommen의Here tujj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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